데크 위에서 달랑개가 나와 있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. 아 나와 있네.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앞에 달랑개가 나왔다 들어왔다 하고 있네요. 주변에 달랑개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. 계속해서 지금 먹이활동을 하고 있는데 촬영 장비를 회수하러 가보겠습니다. 말리포에는 안개가 좀 자욱하게 껴 있고 데크끼리 좋습니다. 말리포하고 천리포에 데크끼리 있어서 말리포와 천리포에 오면 데크에서 산책을 할 수 있는 좋은 여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자전거도 아침에 탈 수 있고 이쪽은 바닷물이 아직 남아 있어서 아마도 작은 개라든지 이런 것들이 활동을 할 수가 있겠네요. 자전거도 좀 당겨서 고기떼 조금 당겨서 발소리를 듣고 다들 달랑개들이 사라진 것 같네요. 아주 달랑개들이 작은 발소리에도 아주 민감하게 움직입니다. 지금도 조금씩 움직이는데 금세 집으로 다들 들어가버리네. 쏙쏙쏙 다들 들어가버리고 촬영한것을 영상 사진도 좀 찍고 영상 촬영을 마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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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